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단체장과 지방의회까지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견제와 감시 정책 경쟁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. 특히 홍준표 당선자는 1호 공략인 시정혁신과 당선 후 고민하겠다고 밝힌 정책 분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.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방의회의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면서 집행부 거수기 역할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대구시와 지방의회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